어 뭐야? 미니 마쳤었다. 얼렝? 얼렝이 뭔데요? 얼렝이 뭔데요? 얼렝이 뭔데요? 얼렝이 뭔데요? 얼렝이 뭔데요? 조정 으아 빼지만 말지 방금 잡았을텐데 그 1200 시즌2때 얼렝의 기준이 1200 미만이었어요 자 리드 탑 정글 아니다 나도 미드 내가 했을때는 이랬는데 그 아 1200이 실버였나 골드가 1500 그리고 플래티넘이 1850 내가 했을땐 그랬어 다이안 2200 너무 옛날이라 기억도 안난다 다이안 2200 진리언 해야지 오 대단한데? 다이안 20 그럽지 아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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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그치 그리할 줄 알고 있었지 아 이거 MK 쓰면은 정지목인가 어? 어? 미드 음? 카사린도 미드 와 티모마인 대단하다 와 아이디 봐봐 쇼크 블레이드 쇼크 블레이드 제드 아 씨마 겨울거린다 으아 오글오글 어? 승급전 어? 헉 왜? 서머나는 쓰라고 있는건데 왜? 파랑이 좋아 넌 무슨색 좋아하니 쟤는 초록색이네 오올 나는 우 나는 파랑색 요즘애들은 요즘애들은 빨간거 노란거만 있어서 아 아 아! 안돼! 아 오랜만에 만만한 사람 만났는데 아 아쉽다 살아나가네 얘 무섭다 와 시즌2 브론즈, 시즌3 브론즈, 시즌4 브론즈 그것도 오우네 나는 뭐지? 시즌2 플레이, 시즌3 다이아, 시즌3 플레이 아직은 이건 안하니까 아! 아 없다 리드 탑 월, 레이지 킷 음, 안뇽 남잔데 잘, 잘 살고 있네 뭐 오, 레오나베 레오나벤 레오나벤 파랑이 좋겠네요 파랑이 좋겠네요 파랑파랑한거 뭐 없나? 어... 깜짝이야 리산드라 리산드라 진짜 새파랗다 리산드라 가면은 캐릭도 파랗고 서브 스펠도 파랗잖아요 근데 템도 조니아 어... 연운 막 그냥, 그냥 다 파랗게 갈 거야 피즈는 살짝 애매하지 않나? 어, 살짝 얘는 하늘색이지 하늘색 리산드라 조니아 까지 있으니까 얘는 와, 새파래 스킬도 다 새파래 총명천리안 아, 이게 더 팔았다 유치아보다 그쵸? 이게 더 팔았네 잠깐만, 애매 혹시... 어, 좋아 총명천리안 총명천리안 라이즈? 아니, 라이즈는 스킬이 스킬이 맘에 안들어 스킬 저거 그림이 리산드라가 짱이네 천리안 시야 확보하고 갱을 피한 다음에 만화로 아, 저거 총명으로 라인전의 강한 이득을 보고요 성장치를 기반으로 캐리하는 것 참 입롤이죠 또 루리 해봤다 또 루리 해봤다 루리 등장 저 파랑이 좋겠네요 이 세상을 꽁꽁 얼려주지 파랑파랑해 미산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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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서머너 스푼 쓰라고 있는거지 다음판에 그냥 5픽 분 한 분 구해가지고 양악 한두번 한 다음에 방종이 형이었다 에미야 와딩 좀 오 쇼크블레이드 제대로다 오오 그리고 셀프 에피시 뭐야 이거? 영화 이거? 에피시 뭐야? 희찬이 리그 오브 오 쇼크블레이드 나이스 지금 격고 어디까지 나왔지? 대박 대박 이번 봤던건데 다 죽을거 같애 나이스 보습있는것은 언젠가 흐흐흐흐흐흐흐 이게 몇화였지? 51화 51화 자 갑시다 파랑파랑 마법 마법 파랑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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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어 진짜 극혐이다 너무 파랑파랑하다 전투 난 이미 승자야 미니언 생생 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나는 영원하다 어 어? 헉 헉 헉 아 나 이거넥트가 아니지? 아아 쯔쯔 볼츠 역캐리하네요 듀오 노답 아아 아 휴식은 필요없다 으흠 휴식은 필요없다 휴식은 필요없다 휴식은 필요없다 으흠 으흠 다필 히 하 으흠 으흠 뭐해건? 진짜 얼음맛을 느껴봐라 어둠에 당했습니다 헐 아 더블베여가지고 멍청한 녀석 아 이거 스마트 쓰지 말자 아 막 다 너무 어렵다 이거 기가 막힌 삼렛갱 가자 무무가 지금쯤 여기 없네 시발 헐 헐 기가 막힌 흐흐흐흫 꼬리에 꼬리를 내는 작전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하 노답이네요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나 저 연훈 파랑을 유지해야돼 진정한 힘인먼 잊으셨나보금 어어 명실 울어 슬퍼 어? 아 아모모가 아니었구나 앨리스네 하이 막타가 씨발 우와 막타가 씨발 으아앗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압되었습니다 아싸 불러불러불러불러 자 달려라 어 쉬고 어 야 이거 뭐야 뭐하는거야 뭐야 너 총명이야? 응 응 아니 천리아 자아 이거 먼저 가기싫은데 가자 컨셉 그만 자 이제 CS 챙겨 먹어야지 아 내 파랑의 먹칠을 아 내 파랑의 먹칠을 아 내 파랑의 먹칠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으아아아 파랑파랑 고춧가루 나 빵템은 첫게임이네 어머나 형! 형 말이 안들리는데? 어? 진정한 힘이 뭔지 적을 젖히였어 아 내 개같은 식 적 더블킬 적 떨어진다 적 떨어진다 적 떨어진다 냉기를 버틸 수 없을던 아군이 당했습니다 으아 흐흫 흐흫 아 막타 못먹겠어 어 왜 없어 아 나 지배할 필요가 없구나 어 우르곤 500판 했다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작전이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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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내기 소중히 돌아올 것이야 아쉽다 으아 으아 으아아아 어 끌었다 오우 야 배치기 노 배치 왓 아 나 생각해봐 포션이 필요 없네 아 그라가스 미드였던거 쫓아 냈어 저게 원딜이긴해 무슨 원거리 딜러도 아닌데 쯧쯧 좋아. 갱을 간.. 갱을 간다. 어 쉬고? 갱을 간다. 가자. 없다. CS 갱을 하자. 여기 없겠지? 어. 어 쉬고? 아 신발 너무.. 신발.. 어? 어디 떨어졌어? 여기서 뭐해? 아.. 아.. 기억하지 못하길 바디 되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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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스키 또 먹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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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갱프라.. 갱프라한테 당연히 쉬지 아..아퍼 갱프라한테 당연히 지지 왜 지다니 아퍼 아퍼 아르바이트 어? 리본 어디갔지? 아... 기억하지 못할 것이냐 밤 10시가 지나면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종료하고 귀가해 주십시오 이것도 워컴 안 날 것 같은데 어? 야 여기 있어 깜짝이야 생각해보니까 그 원딜런데 Q 한번 맞추면 뭐 끝일 것 아닌가? 어?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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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모든게 또렷하게 보이네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 어? 처치했습니다 자 이거 언제 뽑지? 파란색 또 템이 뭐 있지? 하나 둘 라일랜 좀 애매한데 전투는 끝나게 나는 아군이 다녔습니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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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코 두 번 먹었지? 한 번 더 남았다 오와! 우와아 살려주세요 우와아 개쎄 어? 어? 아 쉬워? 아군이 타냈습니다 철학볶어 아군이 타냈습니다 좋지 아군이 타냈습니다 헐 으어어어어어어 우와아 아 흐흐흐흐흫 아아 조야 아 죽어? 으으흥 으흠 어흪 vee thi 으흫 자 으흠 으 Shu 잘 조기에 조 removed 호 이거람 뭐하는거야 아아 나 키씨발 어 어 아 헐 다섯 명이다 이거 몰빵 시키면 되는데 왜 안 끌지? 몰빵 시키면 되는데 여기가 많은데 싸우는 거 신기하게 싸운다 어 멍록에 틈도 없을걸? 이제 뭘 가지? 어? 어? 아씨 나 막 사져보고 싶다 어어? 대박인 것 같아 얘네는 어디까지 따라가는 거지? 이제 파란색이 보이드 어? 아 아 아 으앗 어 어 아... 도움되지? 좋아 랩범 랩범 약 5 여기 있는데? 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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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저췄 히 earlier 랩범 랩범 랩 수많은 비밀를 다치고 적이 학살 중입니다 와아 라위? 라위 갈까? 대파가 색깔이 어떻지? 아 이게 초록색이네 대파는 못 가겠네 파란색 템측에 주문력 있는거 아 저쪽 5레이드니까 그거 할까? 얼건? 마법출력 어어 좋아 얼건가자 라일라인은 하얀색이잖아요 라일라인은 와아 왕 왕 으아아아아아 죽었어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얘가 왜 계속하고 있지? 님들 님들 노답같은데 지치시죠 조화 블루가 있다 난 이미 승자야 휴식은 필요없다 흐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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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은 내가 찾을 수 있네 안 따라 뭐하지? 와드인데 흐어엇 어쩔줄을 몰라 이크라가스 헐 헐 살려줘 으아 살려줘 제발 빨리 아 아 개 늦게 잡네 이거 뭐냐 좋아 음 아 근데 대천사 이거 업그레이드면 안되는데 풀어지는데 음 적을 처치했습니다 으아 일단 기다리자 망령? 망령?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작전이다 망령을 갈까? 오 어 으어억 어 consolid web 쩝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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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쩝쩝 쩝쩝 억제기가 곧 재생될다 쩝쩝쩝쩝 쩝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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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쩝쩝 쩝쩝쩝쩝 쩝쩝쩝 쩝쩝p 쩝쩝 쩝쩝 먹었어요 먹었어요 Itam possível 우 Web qutt x 아 나 미치겠네 개쎄다 개쎄 으아하 수고 라이가 뺐는데 터트려 퍼베 고대골렘 그거가 아니 얘는 딜을 일단 넣어야 됐으니까 난 탱킹하기 싫었는데 아하하하 노다아 흐흐흫 다음판 한번 양악하고 가야지 노랑 이즈 노랑 이즈? 노랑 이즈가 뭐있지? 아우 아직도 듣네 어어 인피 흠낫 흠낫을 업그레이드 못하잖아 스태틱 구인수